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및 시청자 선호도 점수입니다. 다음은 방송 점수 및 사전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 실시된 앱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9월 첫째 주 1위의 주인공은 박지현씨 축하합니다. 네 박지현씨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가 9월 첫째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지현씨가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트로피는 저희가 꼭 박지현씨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한 더트로쇼 좀 전에 방송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죠. 우리가 함께하는 월요일도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 이 빠른 시간들이 모여서 인생은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희재예요? 저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희재가 아니고요. 다들 고개를 돌려서 옆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죠. 옆에 계신 소중한 그분이랑 항상 행복한 지금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더트로쇼 MC 김희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가 웃고 있으면 나도 웃음이 나와 그대가 웃고 있으면 그대가 웃고 있으면 무장해제가 완료 그대가 울고 있으면 내 가슴 무너지고 그대가 웃음이 나와 그대가 웃고 있으면 그대가 웃고 있으면 그대가 웃고 있으면 어둠이 일어나고 나아.. 저ürf야 이 노래는 그대가 웃고 있으면 그대가 웃고 그대가 웃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